오늘의 요리는 만남의 강장 7국식 시금치 덮밥 이에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다져줄게요 다음은 덮밥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 다진한 고추를 넣어주세요 기름이 마늘향과 고추향이 제대로 배일 때까지 잘 잘 볶아줄게요 마늘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면 돼지고기를 넣어줄게요 돼지고기가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면서 볶아줄게요 고기가 다 익으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어줄게요 고기가 다 익으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어줄게요 고기와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 속에 식음치기를 넣어줄게요 고기랑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 속이 식음치기를 넣어줄게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넣어줄게요 후라이드 해줄게요 계란 후라이는 기름에 튀기 대신 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